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정이 도쿤도쿤 와일도쿤입니다 오늘의 하위게임은 배틀보트 아이오 이명 전함 키우기로써 배를 성장시켜서 접을 침몰시키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개인전은 없고 팀게임만 있다고 하네요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레드팀으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좋아 성장해주겠어 와 저 전함 보소 저걸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여기 막혔다 좋아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이 XP를 먹어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체력바 옆에 숫자가 보이는데 이게 아마 레벨인 것 같네요 오 변했습니다 6레벨로 변했어요 자 이거 이거 클릭하면 되나? 오케이 예예예 죽어라! 오케이 별거 아니고 자자자자 나이스 제가 해지었습니다 오케이 또 성장 나이스 계속 성장합시다 울투명 봐라 저 수리킷이다 수리킷을 먹어서 체력을 채우고 자 계속 성장합시다 전함 빨리 되고 싶은데 지금 보태야 야 엔터프라이즈호 아니냐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야 이거 양악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어 저 지금 3위에요 3위 다가오는 배들을 공격하면 되는 거 아냐 이거 그냥 지나가면 큰일 것 같은데 여기서 2 한번 깔아주고 아 잠깐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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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더 짰다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기다리십니다 오른쪽 아래 팔 뭐야 저거 음란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 아냐 저거 하면 자 또다시 배를 성장시킵시다 아 되게 아이오 시리즈는 무궁무진한 거 같아요 왠마음은 진짜 다 나오는 거 같아 나중에 가면 용키우기도 나올 거 같아가지고 예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케이 다시 전함으로 어크리에 냈어요 어 뭐야 이거 이제 공격할 수 있나 공격해 오케이 한번에 터트렸죠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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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지시구요 제가 한번에 끝냈죠 저는 다가오는 녀석들은 우와 저거 뭐냐 엄청나게 큰 걸 봤어요 큐 한 다음에 터트리고 일로와 일로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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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가 터졌구요 자자자자자 아니 이 자식들이 이건 어떠냐 이 자식들아 이것이 약이다 두 개만 더 얻으면 돼 내가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자 이거 얻고 이거 얻으면 끝나요 저 와일도쿤 무사 이김물을 완수하고 블루팀의 기질을 폭파시켰습니다 자아 레벨 19에서 멈췄네 어 나 잘했어 이번에는 블루팀에서 시작합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야 저 비행기 뭐냐 얍 오오오 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뭔가 비행기가 나오는데요 알키를 눌러볼까요 아아 이거 그거다 이 공중지원 대충 어떻게 할지 알아냈습니다 오오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오오오오 이러지마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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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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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해асть이더라 아이 뭐하냐 공 случая 아 살려주세요 아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이게 속도가 느린 대신 원거리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네 이게 저격수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자 오케이 지나 있습니다 좀 더 강한 녀석이 됐죠 이거 한번 날려 볼게요 가자 정차를 나간다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면 어 어 어 아 이거 말이 돼 이거야 비행기 소환하는 배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나한테는 기지 밖은 위험해 오케이 더욱더 진행했습니다 아 너무 느리다 얘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야 죽어라 죽어라 터졌나 터졌나 터졌다고 해줘 터졌다고 해줘 터졌다고 해줘 뭐가 내가 터진 느낌인데 저희 쪽 팀 왜 이리 구데기죠 압도적으로 이긴다 쟤들 너무하네 뭘 할 수가 없어 큐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유 아유 아프다 아유 개쎄해 진짜 야악당하고 씨 그냥 배를 성장시킵시다 그냥 배를 끝까지 성장시켜야 겠어 이거 안되겠어 너무 약해 내가 성장해 주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아이씨 캐속산도 아니고 씨 배는 내가 더 작은데 왜 제가 빠는 거야 아 이거 잘 안되네 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유 노려봐 좀 아 좋네 또 아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배틀포츠 아이오 전함 키우기 아직 베타 테스트라 그런지 양악이 아직 있네요 예 서버도 불안정하고요 하지만 추후 업데이트가 기대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배를 진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 두가지 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링크도 알아드릴테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xx x x x x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